안녕 들으십니까 사장 인데 아 차 보다 보다 이렇게 힘든 자 올해 처음이네 2020년 들어서 아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이거 아 온 사방에 그냥 무슨 다 긁어놔가지고 아 되게 힘들었네 아주 몇이야 아하 부지런 해야되겄네 아따 아이고 안 먹은 데가 없네 안 먹은 데가 그냥 이야 어마어마한 촬영이네 아주 아 이렇게 될 때까지 놔두는 그 주인도 참 그러니 아 아 이거 토요일이다 토요일이에요 요것도 어제 했는데 끝났습니다 이것도 너무 가까이 놓았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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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주말이라고 할라그랬더만 또 늦네 하여간 열심히 또 해야됩니다 저는 카운트 때문에 아주 데미지 왔네 데미지 어깨 빠질 것 같아요 주말 지나고 뵙죠 사장님들 운전 조심하시구요 예 감사합니다